안녕하세요. 제가 누구냐고요? 제가 누구예요? 궁금하지 않아요. 궁금하시니까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들 다른 구단지 시즌권 개봉기들을 보면 뭔가 관계자가 아닌 것처럼 하면서 찍었는데 우리는 그냥 대놓고 홍보를 하도록 할게요. 저는 홍보로 왔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사주셨으면 좋겠어요. 어쨌든 이번 시즌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이게 바로 2019 시즌권입니다. 얼추 보면 작년 시즌권이랑 굉장히 비슷하죠. 왜 비슷하냐면 업사이클이라는 것 때문인데요. 업사이클은 업다하기 사이클이에요. 리사이클을 한다는 의미인데 이 심블의 의미가 무엇이냐? 그게 뭐 헌멜 같기도 하고 그렇게 뭐 아디아스 같기도 한데 사실 FC안양의 키스폰서는 도마입니다. 신분의 의미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 시민, 두 번째는 구단, 마지막은 후원사인데요. 시민이 잘 돼야지 구단이 잘 되고 구단이 잘 돼야지 후원사가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. 개봉기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자 시즌권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총 세 가지 칸으로 나뉘어서 FC안양 시즌권 카드 투썸플리스 20% 할인권 엑세에너지 15% 할인권 자 마지막으로 리별로 맞춘점장 15% 할인권이 있습니다.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은 FC안양의 시즌권 카드입니다. 시즌권 카드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랜야드 목걸이인데요. 얼마나 튼튼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우나! 짠! 안양산 모르모트필인데요. 랜야드 목걸이가 얼마나 튼튼한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악! 그 정도로 사람을 끌 수 있을 만큼 튼튼한 랜야드 목걸이 여러분 사고 싶죠? 네 사고 싶어요. 네 저도 살래요.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. 그 다음엔 투썸플리스 20% 할인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. 투썸플리스 20% 쿠폰은 어떤 지점인데요? 전국이 다 되는 거예요? 전국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. 총 네 가지 지점에서 가능한데요. 첫 번째는 만안구청점, 두 번째는 덕첨점, 세 번째는 스마트 베이저, 마지막으로 관양점이 있습니다. 이번 시즌권에는 총 두 가지의 엄청난 상품들이 들어있는데요. 짠! 바로 이 파우치인데요. 이 파우치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? 아 엄청 궁금하시다고요?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짠! 자 바로 리더스 코스메틱 마스크팩과 엄청난 역사를 가진 조르단 칫솔입니다. 이번에 엄청 유명했었던 드라마가 있었죠? 바로 스카이캣들인데요. 스카이캣들에서 예사가 들어가고 싶었던 학교. 어딘지 아세요? 서울대 위대요. 네 맞습니다. 바로 서울대 위대인데 바로 서울대 위대 출신들의 의사들이 만든 리더스 코스메틱 마스크팩입니다. 자 이 제품에서 좋은 점이 무엇이냐? 200이 좋아지고 광택이 난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궁금하십니다. 지금 바로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훈아! 자 우리 아장산 모르부터 피디가 이 팩으로서 얼마나 잘생겨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. 짠! 자 두 번째는 조르단 칫솔인데요.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. 사랑하는 연인들과 칫솔질 하세요. 도대체 조르단 칫솔이 뭔데요? 자 조르단 칫솔은요. 18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. 180년 전이면 몇 년도인데요. 자 바로 1839년인데요. 지금 찍고 있는 이 카메라. 카메라가 발명됐을 시기인데요. 아니 그렇게도 오래됐다고? 맞습니다. 그렇게 오래됐어요. 그러니깐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 칫솔. 여러분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음! 어머러워! 아! 아 부드러워! 아 부드러워! 아 뿐이 않아? 이렇게 딱 가면 잇몸이 알아봐요. 전부 다 엄청 깨끗해지는 것 같나요? 좋아요. 어쨌든 지금까지 시즌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. 생각보다 푸짐하지 않나요? 네 엄청 푸짐해요. 네 그럼 어디서 할 수 있어요? FC안양 2019 시즌권은 오프라인에서는 FC안양 사무국 그리고 투썸플레스 만안구청장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. 온라인으로는 혹시 티켈링크인가요? 맞습니다. 티켈링크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. 네 그리고 카드형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. 티켓뿐형도 있고 특히 이번 시즌권은 가족들을 대상으로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. 가족 패키지 구성이 어떻게 되냐고요? 바로 이렇게 됩니다. 아직도 안 샀어. 빨리 구매해.